일단 오늘은 먹자고 치즈볼을 시켜서 그런지 치킨이 좀 안 나와요. 칸 양념치킨하고 뭔가 좀 허전하니까 치즈볼을 시켰어요. 밖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후두를 하나 입고 나왔어요. 영화 보고 오겠습니다. 열한시... 열한시 반에 끝나는데... 비인 스파이더맨은 싹크리파이스. 투쿨 원이니까 까르보도 하나 살게요. 오늘의 파스타면은 요거 쓸 거예요. 오늘의 파스타를 넣어주게요. 맥주의 파스타를 넣어주겠습니다. sunlight 안녕하세요. outcome fixture 그랬대 druid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크림치즈 생크림 그거 엄청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가 어디 들어있는 거지? 아 그게 이거구나? 그것만 따로 넣어주셨나 봐요. 메모리카드를 비워야겠어. 전주랑 대전 갔다 오고 나서. 전주랑 대전을 넣어주세요. 콜드무르. 콜드무르에요. 아메리카노는 사무실에도 있어서 커피 사먹을 때는 콜드무르를 사용해요. 콜드무르. 아 나 크림치즈. 마늘. 맛있어. 메타가 진짜 크림 같아 크림. 진짜 좋더라. 다 먹었을 때 먹었을 때 감시가 너무 맛있어. 여기 감시가 너무 맛있어. 인정? 감시 너무 맛있는데? 너는 라지 세트 한건데 감시가 이렇게 쪼끄네? 이렇게 먹어야 돼? 돌다가 먹으면 돼. 이곳은 항상 어디를 가든 있단 말이지, 이럴 땅. 이곳은 항상 어디를 가든 있단 말이지, 이럴 땅. 이곳은 맨날 낫배드, 쿨병 말기였습니다. 이제 또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갑자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같이 구울 고기랑 양파랑 토마토입니다. 오이랑 치즈, 불닭볶음면이에요. 엄청. 고기를 근데 누나 왜 쪼그맣고 구워가지고 먹어? 나 그냥 굽고 먹고 굽고 먹고 하는 중.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이건 동생이 구운 과정입니다. 너무 예쁘다. 이건 좀 비하면 되나? 네. 이거 안 먹으면 되나? 이거 안 먹으면 되나? 이거 안 먹으면 되나? 이거 안 먹으면 되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이거랑 오이 샐러드, 오이 무침 같은 거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4가지 치즈 하나 남아서 까르보는 어제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네비가 가란 데로 가.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또 좋은데 그거랑 이날 없 lan, 이렇게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넣었어 안 먹어야 돼 안 매워 어?! 잘 못 먹어야 돼? 그리고 이것도 같이 말리고 입니다. 귀엽다. 귀엽다.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 이건 야 맛있겠다. 오이 샐러드 오이를 썰었고요. 여기 드레싱 소스 같은 걸로 이걸 쓴다고 해서 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여기는 올리브오일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올리브오일도 왔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스는 다 따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리코타 치즈 메이플 시럽 좀 섞으려고요. 그럼 이야 밥 먹을 거예요. 이상한 조합입니다. 잠수교 운동하고 와서 머리도 엉망인데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잠수교 내려서 여기 좀 이따가 가려고 합니다. 밤에 잠수교회 되게 밝게 나오네. 여기는 안 보이지? 거기 정원 씨 찍어주세요. 얘 저거. 아니야. 아 정원이? 제일 왜 찍어주세요? 이제 너도 앞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글란드를 좀 쳐야겠네. 어울려야겠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가서 앞치마 가자. 마지막 하나. 길이 앉아버리네. 물이 나간다. 밥이. 밥이. 소유. 밥. 밥. 음식. 이 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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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는 이거야. 커피 이거야. 아 맛있다. 너무 빨리 먹었다 저는. 난 쫌밖에 안 먹었어. 좀 더 먹어. 근데 바닐라 맛이야 거의. 망고 바닐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